정명이라 했느냐. 지금 네가. 하지만 그 아이는 죽었다. 분명 개축령님 그날. 예.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었어야 했지요. 바로 전하가 보낸 자들의 손에 말입니다.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. 저를 대신한 나인들의 희생으로 질기게 짐승처럼 살아남았습니다.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요. 왕실에 어린아이란 없다. 죄 없는 이도 없고. 그 말씀 그대로 제 아우라 아사관 전하께. 저도 반드시 같은 것을 갚아드리고 싶었으니까요. 영창을 살려주세요. 오라버니.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. 아직 어린아일 뿐이에요. 왕실에. 어린아이는 없다. 죄 없는 이도 없고. 하니. 영창은.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. 그래. 너였구나. 공주호. 니가. 니가 살아 있었어. 공주호. 공주호.